오늘은 탱커 시험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원유 증산을 허용해 원유 운반에 필요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요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 국가에 비해 VLCC 건조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올해 2분기에 대량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올 들어 주춤해지면서 산업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석유 수출국기구와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는 원유 증산 카드를 만지자 거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OPEC 회원국이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2월에서 3월에 원유 생산을 하루 100만 배럴 줄였지만 감산 계획을 이제 접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제 유가의 기준인 서부 텍사스한 원유 가격은 2월 초 배럴당 52달러에서 4월 중순인 지금은 63달러까지 상승해 유가 안정을 위해 OPEC이 원유 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OPEC 플러스는 오는 5월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타스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플러스 참가국들이 오는 5월 35만 배럴, 6월 35만 배럴, 7월 40만 배럴씩 하루 감산량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정보 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OPEC 플러스의 원유 증산 결정으로 VLCC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증산은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이 되지만 OPEC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강한 시장 기대감이 이러한 유가 반등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추가 증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증산으로 늘어나는 운송 수요에 대비하여 최근 탱커 폐선의 증가 현상 또한 운임 반등의 방아쇠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탱커 시황 상승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유조선인 VLCC 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VLCC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8500만 달러였던 VLCC 성과는 1월부터 3월까지 8800만 달러, 8950만 달러, 9500만 달러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올해 1분기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CC는 98만 CDT인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량 30만 CDT 대비 227%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조선업계는 액과 천연가스움반선 건조 능력뿐 아니라 VLCC 건조 능력도 자타공인 세계 최고입니다. 실제로 1에서 3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23척의 VLCC는 모두 한국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산유국이 5월부터 원유를 증산해 VLCC 수요가 급증하며 한국조선업계의 VLCC 광폭 수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분기에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많은 수주를 하였다며 2분기에는 초대형 유조선 VLCC의 약진도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조선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